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. 들어가자. 뭐야, 이씨. 질문. 이거 뭐야, 밥 시킨 건가?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친구가 살긴 됐대요. 단순 강도살인이 아니네. 밀어. 야, 이 X들 뭐야? 전기 두려움을 느끼고 세포 자체가 원래 X예요. 황제 카지마,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. X들 지금 어디 있어? 컴퓨터 하는 놈들은 너네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다. 좋다, X. 한번 해 보자! 가자! 총 있나, 총? 지금 볼게. 무조건 찾아야 돼. 발라줄게.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! 형아, 비기. 이 X이 나한테 막 붙여!